파리 패럴림픽이 이어지는 동안 서울 곳곳에서는 특별한 기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서양화가인 도미닉 팽본의 작품전인데요. 이 전시는 올림픽의 의미를 넘어 국내의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올림픽 기념 세계문화예술축제가 빅토리 코리아 세계는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올림픽 개최지인 서울, 평창, 강릉에서 10월 말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양인의 아버지인 도미닉 팽본 등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패럴림픽 올림픽 그림들과 사랑, 화합, 평화 등 패럴림픽 올림픽 정신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됩니다. 우리들의 중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이 멋진 그림을 그리시고 작품을 만들어주신 아티스트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올림픽 지역이 여러분도 아십니까? 올림픽하고 나면 위령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죽었고 상권이 그리고 지금 인구섬유까지 해서 어려운 위기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도 역시 올림픽 이후에 그런 가라앉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을 응원하고 한국을 통해서 전세계가 올림픽 정신과 패럴림픽 정신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세계문화의 수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평창, 강릉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먼저 우리가 평창부터 올림픽 시점부터 살리고요. 강릉, 평창,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어서 정말 전국에 자영업자분들 같이 살리는 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응원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